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23일 수요일 새 언약과 영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영생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 현재적 차원은 신자들에게 지금 풍성한 삶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한 많은 약속들을 포함한다 미래적 차원은 당연히 몸의 부활의 약속인 영생이다 비록 미래에 속해 있지만 몸의 부활은 다른 모든 것을 같이 있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을 완성시키는 사건이다 오늘의 본문을 연구해 보라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 자들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물론 우리 모두는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잠이며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산자들이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불멸의 삶이 시작된다 우리의 종국이 무덤이 아니며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시대의 소망 388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 묵상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망 가운데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주님께서는 아첨과 박수갈채를 좋아하는 세상의 위인들을 높이시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께 나아와 구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며 생명수 곧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38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내 삶의 전부를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엠도장 영원한 가치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